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타는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체리 썸버스트. 네, 요 기타는 좋기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. 네, 깁슨 레스폴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죠. 네, 요기타는 오치 클래식 두방이 마운트 되어있구요. 체리 썸버스트 칼라라 리슈 모델하고 비교해봐도 내추럴 레이징이 된 기타들은 직접 연주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운드 자체가 비교가 안됩니다. 네,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나온 모델들은 정말 소리가 좋은 기타들이죠. 네, 웬만한 히스토릭들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타죠. 네,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였습니다.